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구글 이노베이터 제이씨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씩 편집하는 기술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도 한번 넣어 봤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볼 내용은 구글 드라이브 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나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구요. 자, 저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에서는 점프 스타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시동이 꺼진 자동차에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시동을 부릉 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처럼 구글 툴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단 하루만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 드리는 도움을 점프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구요. 이 동영상은 그 점프 스타트를 위한 플립 러닝 사전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 시간에 구글 드라이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들 살펴봤구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생기는 기능들 살펴봤습니다.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 받는 것 다 살펴봤었구요. 자, 이제 오늘은 좀 어드밴스트 된 내용인데 그 톱니바퀴의 비밀이라고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의 비밀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거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는 방법은 여기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파일이 올라간 다음에 요 아이콘은 구글 스프레드죠. 구글 스프레드 시트인데 더블 클릭을 하면은 파일이 열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정상적인 경우죠. 구글에서 서포트 하는 파일들은 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거예요. 네,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요런 W자로 돼 있거나 P자로 돼 있거나 한 것들은 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워드나 파워포인트예요.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와 아주 친숙하게 호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이런 식으로 엑셀과 비슷하지만 구글에서 나온 스프레드 시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 최적화가 되어 있죠. 하지만 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편집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측 클릭을 합니다. 연결 앱과 미리 보기 기능이 있는데 연결 앱을 이용을 해서 구글 문서로 여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구글 문서로 열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구글 문서로 계속 쓰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다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에서 열어서 그 파일을 편집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구동하는 시간이 걸리고 작업하는 과정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던 것들이 조금씩 깨질 수도 있어요. 오디오 파일이 들어가 있거나 특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0% 왔다 갔다 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아까 워드 파일을 열었더니 요런 네모 모양 워드 구글 독스 파일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워드 파일에서 아까 우클릭을 했을 때 나왔습니다. 미리 보기 있었죠.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말 그대로 파일을 열지 않고 미리 보는 겁니다. 지금 파일이 총 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1, 2, 3, 4, 5를 요렇게 스크롤 해 가지고 내용을 미리 프리뷰 할 수 있습니다. 워드 파일을 직접 열지도 않고도 독스 파일을 열지 않고도 간단하게 보는 거죠. 보다가 아, 이거 고쳐야겠다 싶으면 여기 좌측 상단에 이 디스크 파일 에로를 눌러 가지고 전으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상단에서 어, 나 이제 구글 독스 열래 해서 눌러서 여셔도 되는 거예요. 역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편집이 가능하고요. 나는 편집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이 친구한테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자, 줌 버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니까 어, 이거 페이지 6?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다 대문자인데 얘만 소문자예요. 그쵸?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뭐냐? 댓글 추가해요. 독스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독스를 열지 않고도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어이, 이거 대문자 아니야? 이렇게 해서 댓글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의 핵심은 공유입니다. 공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치지 않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같이 공유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게 뜹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수정을 지금 저는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같은 경우 여기 아래에다가 댓글을 리플라이를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은 잠깐만요.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여기에 resolve 해결을 누르면은 댓글이 사라집니다. 물론 다 나중에 추적은 가능해요. 요렇게 해서 워드 파일을 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프레드 시트 라든지 슬라이즈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의 비밀 자 톱니바퀴 한번 눌러볼게요. 간단합니다. 세 개밖에 없어요. 쉬운 거 먼저 해결하고 끝내버리죠. 단축키 자 말씀드렸지만 구글에는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고요.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를 좀 출력을 하셔가지고 외워 주시면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맥용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윈도우를 쓰시는 분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마우스나 트랙패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빨리 정말 빨리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크롬북은 대부분 터치스크린 지원이 가능합니다. 터치스크린 상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구글 드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데스크탑 공간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파일을 왔다 갔다 하고 파일을 검색하는 게 아무래도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조금은 받겠죠. 아 그 리스트만 내 데스크에 좀 갖고 있을 수 없나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맥에서는 지금 이게 맥용이라고 따로 나오지만 윈도우용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게 되면은 실제 제 컴퓨터에다가 어떤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주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제목들이 여기에 그대로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그 파일들을 클릭하면은 그때그때 열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거를 아주 편하게 지우고 정리하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고 직관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 반드시 한번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제가 뭐 강조하고 했는데 설정 아쉽게도 아쉬운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잔뜩 쓰레통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지웠죠. 그리고 나서 지금 23.5기가만 남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 정보 한번 볼까요? 실제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 그리고 지메일 구글 포토의 용량들 설명이 되고요. 우측편 지금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은 무제한 저한 용량입니다만 만일 여러분이 쓰시는 거라면 30기가의 구글 하드 드라이브가 있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구글 파일을 독스 파일 같은 걸로 변환하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어차피 구글만 쓸 거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잘 안 써. 올리자마자 변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워드 파일이건 파워포인트건 간에 올라가면 그 즉시 구글 스프레드 구글 독스 구글 슬라이드로 변환이 됩니다. 아주 편하죠? 세 번째 지난 시간 구글 드라이브 제가 다 영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어라서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어 영어 이렇게 바꿔 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언어도 있네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의 언어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설정 보겠습니다. 밀도라고 하는 거는 뒤에 약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파일들의 이름을 촘촘하게 볼 건지 보통으로 볼 건지 큼지막하게 볼 건지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자 그 다음에 추천하는 위젯이 있어 가지고 어떤 파일로 바로 볼 수 있다. 다른 걸로 연동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추천 위젯을 그냥 클릭하시면 삶이 매우 편해집니다. 구글 포토는 얼마 전부터 구글 드라이브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 포토 폴더를 따로 만드는 걸 선택하시면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포토를 관리하실 수 있고요. 나는 그걸 원치 않아 구글이 권장하는 대로 따로 쓸래 하시는 분들은 photo.google.com에서 따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설정 끝이에요. 간단하죠? 두번째 알림 들어가겠습니다. 알림은 말 그대로 이메일이 왔다거나 구글 드라이브 파일이 누구와 공유되었습니다. 무슨 파일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알림을 받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메일로 오는 걸 선택을 하고요.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 알림 버튼이 뜨게 하시는 것도 편합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권한 설정이 나오죠. 요거를 정말 원하시면 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이게 작업이 간단하면 모르겠는데 파일 공유가 많으신 경우에는 정신이 없어요. 이거 외에도 저는 유튜브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댓글 달았습니다. 누가 뭐 어쨌습니다 하면 하루 종일 알림이 오거든요. 이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우저는 잘 안 하고요. 이메일로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앱들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값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 정도 옵션으로서 독투 폼이 옵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독투 폼은 구글 설문, 여러분들 시험을 내셔야 될 때 워드 파일로 독수 파일로 시험 문제 낸 다음에 객관식으로 바꿔서 구글 폼즈로 설문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본 값으로 해 주시면 편하겠죠. 요건 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옵션 누르시고요. 얘가 갖고 있는 제품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열리냐 하면은 크롬에 있는 웹스토어가 열려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숙련되게 쓰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구글독스에다가 시험 문제를 내고 그거를 오른쪽에 새로운 애드온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론 완전 자동은 아닙니다만 자동적으로 구글 설문으로 바꿔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깔아 놓긴 했는데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설문을 내지는 시험 문제를 잘 내시려면은 독스상에서 작업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편하죠. 그래서 미국 분들은 그걸 많이 쓰시나 봐요. 자 톱니바퀴의 비밀이 오늘 주제였는데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아쉬워하실까봐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자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위에 검색창 이거를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녹색창이라고도 하는고 일반적으로 뭐 검색창이라고도 하는데 구글에서는 옴니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옴니박스 모든 것이 가능한 박스죠. 뭐 간단하게 볼까요. 2 더하기 2 그럼 답이 벌써 나오죠. 그쵸. 되게 신기합니다. 간단한 계산 같은 것들 요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10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계산이 돼요. 계산기로 쓰실 수 있고요. 어 요거는 뭐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이머 그냥 5분 타이머 필요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타이머 설정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죠. 네. 100 us 달러 한국 돈으로 뭐 이렇게 하면 바로 환율 계산 가능하죠. 그래서 요런 창들이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옴니박스라고 불리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크롬 웹스토어라는 거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크롬 웹스토어 자 크롬 웹스토어 검색을 해 가지고 요 맨 위에 뜨는 창에 들어가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그만 프로그램들 거의 무료고요. 유료도 있고 있습니다만 거의 무료입니다. 요거 이제 뭐 애드온 내지는 뭐 익스텐전 뭐 한국말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걸 한번 쳐 보실게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 무료로 그리고 구글 제공 요런 거 클릭하시면 조금 더 셀렉션을 해 줍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워드 파일 바로 오피스 버전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아시는지 몰랐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점프 스타트와 같은 기능이죠. 어 나는 구글 툴을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한테 요걸 가르쳐 주는 툴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 괜찮은 툴이에요. 자 맨 위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한번 눌러 볼까요. 이건 뭘까요. 자 제가 구글 이미지를 포토에다 저장하는 거 한번 보여 드렸었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 원하는 그림 원하는 링크 원하는 동영상 원하는 사운드 옆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걸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구글에서 만든 툴이니까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크롬 추가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 추가 하겠냐 라는 게 질문이 나오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은 구글 드라이브 저장이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쓰는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좋아요. 자 우클릭 한번 해 볼까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미지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라는 게 떴습니다. 요거 클릭하면은 요 이미지 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놀랍게도. 자 창이 하나 뜹니다. 어느 계정 걸로 할까요. 네 요걸로 할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앞으로 계속 여기다 넣겠습니다. 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은 왼쪽 위에 막 저장을 합니다. 짜잔 됐습니다. 간단하죠. 뭐 원하는 경우엔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픽처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시면 나중에 찾기도 편하죠. 자 한번 저장 됐나 한번 볼까요. 네 드라이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픽처 들어와 있죠. 네 클릭해서 한번 미리 보기 가볼까요. 짜잔 이렇게 편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크롬 웹스토어 가시면은 정말 좋은 기능들 되게 많아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뭐 수많은 툴들이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거는 실제 저희 점프 스타트 하는 날 오프라인에서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해 드리면은 아쉽잖아요. 그쵸. 자 저희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는 요걸로 강의를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업무입니다. 구글 독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제이씨 파크랜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시고 공유 많이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 주시면은 좀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자 저희 국내 유일 구글 이노베이터 제이씨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고요. 구글 드라이브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